신속 한강변의 해적들을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자 오늘 그럼 함께한 스테레어 여러분 어떠셨는지 수고하십니까? 예연씨.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지금은 웃죠. 하나하나 업그레일 때마다 심장이 터져요. 오늘은 떨어지기도 좋네요. 발 한강이네요. 반역해요. 그냥 여기 뒤로 들어가면 되네 그냥. 반역할 수 있네요. 혹시 붐씨 지금 마지막 모습 그려지시나요? 오늘 마지막 모습. 오늘 예연. 아 온다 온다. 접수 낸다 접수. 온다 온다 온다. 자신만만한 또 우리 규정씨 친구분. 네. 몰라요. 아 뛰어가는구나. 자 오늘 누구부터? 유빈 친구 하연씨부터. 야 왜 여기 없어지지? 이거 진짜 중요한데. 전쟁이다 전쟁이다. 자 이런 하연씨 마음을 공개합니다. 초빈당. 저기 누구신지. 연기 또 연기파요. 연기 들어가나요? 아 빨리 오세요. 장기자랑. 오. 우애의 모습인데? 장기자랑 때 봐야겠다. 장기자랑 때 봐야겠다. 장기자랑 때 봐야겠다. 자. 이런 게 G2인가? 와! 영희야. 이런 게 G2인가? 모래도 먹겠다. 장난쳐. 자 여러분들 공개입니다. 하나 둘 셋. 누구십니까? 하나 둘 셋. 누구십니까? 하나 둘 셋.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김유로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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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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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지방 방송 끄시고요. 제가 방송 전에 떨었던 이유를. 오우. 아니 그거 때문에 땄어요. 야 로맨틱하다.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면서 저 괴롭혔어요. 로맨틱하다 진짜. 심장이었구나. 야 이 사람은 다시 봐야겠는데. 이제 그만 괴롭히고 제 마음을 받아주실래요? 저 톤 좀 높였어요. 자기 괴롭현데. 이름이죠? 네. 이름이에요? 하나 둘 셋. 누구십니까? 하나 둘 셋. 누구십니까? 하나 둘 셋. 누구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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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수정 씨. 조수정 씨. 현. 도착. 도착. kraut. 이리 잘했어. 야. 캐나. 아이고. 저는. 전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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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주면 이어지는 거잖아. 커플때는. 중타깝 소리 하네. 아니 뭐 안 이러던데. 여기 마지막에는 아이돌도 없어. 막 지가 금지ンワ이. 맞아. 일단 그러면 수정 씨 마음을 보기 전에 형준 씨 친구. 윤형 씨 마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겹치는구나! 이제는 알아 우리가 그럼 갑니다 처음에 몰랐습니다 어떡하지? 귀여워 어? 이게 무슨? 어? 이게 무슨? 아니 여기는 아이돌이 나와서 왜 이래? 이제 확신합니다 나 아니야? 당신에게 제 마음이 가 있다는 걸 당신도 느꼈나요? 화해하고 싶다는 걸 이야! 화해! 누구십니까? 조스 정세! 조스 정세! 조스 정세! WS501 다 숙정해요? 야 숙정 시원하다 처음에 저부터 낮은 분들 가면 쓰신 분들이 몰표 올랐네 이거 징긋한가봐 그리고 몰표 받은 친구가 우릴 뽑지요 자 이번에는 옵니다 예 옵니다 수정 씨 수정아! 둘 중에 한 명한테만 가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바지 어디서 가셨어요? 잠깐만! 그 바지 혼자 키즈 바지 페인트 바지 이거 특이한데? 이 바지 특이한데? 아 이 바지 특이한데요? 어 이리로 간 거 같아? 이거 특이한데? 저한테 가져오세요 바지를요? 뭐야? 빨아주겠다는 거구나 아 어렵나요? 아 세탁소 그라이클리닉 해드릴게요 아 아 귀여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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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야야야! 어? 어? 야야야 좋아! 야! 뭐 좋아? 박성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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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팔린다. 자, 현재까지는 영커플이고요. 이번에 수정 씨의 마음을 받은 섬규 씨의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성규 씨가 수영 씨 선택했으면 연결이에요. 제발. 아, 눈이 오셨습니다. 나랑 4천원이시죠? 나의 심장을 건드리는 그분은 야식입니다. 괜찮아요, 잡을게요. 아름다운 눈망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름다워, 눈 아름다워. 다 자연산이야?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여성입니다. 세탁소, 세탁소. 아니지. 축소문에 타게. 아직 모른다. 세탁소 열정 있어요. 풋풋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그분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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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누구십니까? 하나, 둘, 셋. 누구십니까? 하나, 둘, 셋. 이게 무슨 정식이야? 나 계란맛으로. 엄마입니다. 엄마 꼬였다, 꼬였다. 미숙 씨는 남겨두고. 네. 일단 본 친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커플은 나와야 되는데. 추워도? 오히려 물 안이 더 따뜻할 수도 있어. 물은 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? 자, 나도 가겠습니다. 한 번도 그냥 마음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. 하지만 전 마술 같은 운명적인 사랑을 믿어요. 당신을 향한 저의 마음은... 불이... 따뜻하겠다. 열정적으로 뜨겁고 싶습니다. 이 불처럼 열정적으로 뜨겁고 싶습니다. 누구? 이름입니다. 하나, 둘, 셋!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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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! 예언아! 믿는다! 네.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. 당신은 볼매. 볼수록 매주? 그렇습니다. 자! 볼수록 매력 있는 당신은... 이름이에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. 미승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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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십니까? 깜짝 놀랐네, 이거. 하나, 둘, 셋! 누구십니까? 미승아! 미승아! 다음 주! 드라마 같은 사랑을 꿈꾸는 연예계 로맨티스트들이 총출동했대요.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이들의 주선 도전기. 다음 주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. 그대 언제나 곁에 있어줘 저 느낌을 지금 이대로 나왔네요! 두수다az! 자기소개fern 부르 wattídry downloaded light rent feature! ando appreciate! 좋, 좋, 좋. 컴온욕! 와우~! 꿈, 꿈을62 러내면서 애들이 안 tror. 그러겠어. 다음 주에 또 다른 스타 중선자 멋진 친구들과 끝에 적겠습니다. 신선호 10점 만점 면접! 10점!